오빠가 놀면 뭐하니 오고나서 촬영장 오는 게 즐거워졌어 촬영장 오는 게 즐거워졌어 사실은 제가 여기 놀멧대 다니면서 좀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다는 거를 여기서 증명을 해내고 싶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무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좀 그렇게 무시를 했나요? 주재 오빠요 주재 오빠요 둘이 사귀어요! 썸 타요!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재 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우재 님이랑 오빠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호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넌 죽어도 아니다 부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로 와서는 예 알겠습니다 주우재 나와! 주우재 나와! 우재 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겨라! 좋아 좋아! 안녕하십니까? 예예! 놀머데 기획공학과 주우재입니다 우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차이 개설레요 아, 잠시만요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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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안 와봐요! 키차이 개설레 한 번만 안 와봐요! 이거 뭐야? 키차이 개설레 놀머데이 고학번들이 많이 오셨군요 예 맞아요 예비역들에게 예비역들입니다 예비역들입니다 키스! 선배님 졸업했으면 학교 오지 마세요 왜 자꾸 끼세요 축제에 아이가 셋인데 어떻게 MT로 오신 거예요? 아이가 셋인데 어떻게 MT로 오신 거예요? 몰래 왔습니다 몰래 오셨다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주 님이 배틀을 신청하셨으니까 화해의 시간 같죠? 화해의 시간 무슨 화해를 해? 아니야 너무 많고 서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칭찬 한 마리씩 하죠 훈훈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아 할 거 없는데 삐지 주세요 삐지 아 솔직히 진짜 할 거 없는데 우재 오빠에게 솔직히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말하는 건데 오빠가 놀면 뭐하니 오고 나서 촬영장 오는 게 즐거워졌어 촬영장 오는 게 즐거워졌어 촬영장 오는 게 즐거워졌어 촬영장 오는 게 즐거워졌어 아 정말 싫어 이게 뭐야 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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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소름 돋았어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우리 케비가 돋보이는 그런 무대 예상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